춘천시가 지역 전략산업인 BT, IT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기업 혁신파크 유치에 나섭니다. 더존 비즈온과 함께 민간 주도 복합 개발 방식으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춘천시 남산면 광판초등학교 1원 368만 제곱미터에 9,364억 원 규모의 기업 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전국적으로 8개 안팎의 지자체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음 달 선정 발표를 앞두고 조만간 있을 국토부 현장 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